마침 파도가 들어가서 헤들보드 서핑을 하려고 합니다. 사람은 많이 죽였고 비는 살살 내리네 파도도 적당히 들어와서 로깅 연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. 저 정도면 라이딩하기에 아주 좋은 파도네 물이 쓰고 있어서 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서핑하는 사람이 안 나길래 오늘도 안 빠지고 서핑하여 안 추울텐데 가보자 1초 2초 3초 4초 5초 1 2 3 4 5 5초 정도 되는구나 2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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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5초 엑셀런트 하네. 이쯤에서 파도를 잡으면 되겠네. 어디에 큰 파도가 오나? 파도가 온다. 1초 2초 살살하네. 3초 1초 1초 2초 3초 2초 3초 파도 온다 아 두번 세번째 파도 이 파도 말고 이 파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하 아깝네 아까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